안녕하세요. 목단꽃이구요. 제가 영상 살짝 폈을 때 올렸는데 목단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비가 계속 3일 동안 왔어요. 못 볼 줄 알았더니 오늘 비가 끝이 나네요. 그래서 제가 아마 오늘이 이거 오늘만 적어오면은 없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영상에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